나무디자인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일단 2023년도 2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전화가 갑자기 울릴 수도 있는 점 양해하시구요 일단은 필기 필답형이죠 그래서 설계는 점수를 본인들이 얻을마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답형은 얼마를 점수를 배점을 좀 맞아야 합격선에 들겠냐 이거죠 60점이 이상일 때 합격이기 때문에 필답형이 40점 만점인데 본인이 20점을 잡았다면 설계는 40점 정도가 배운이 되겠죠 필답이 본인이 15점 되면 여긴 더 점수가 45점 정도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점 알려주시고 요즘 뭐 합격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적으로 보게 되면 20점에서 그 이하 15점 사이를 가장 많이 맞는 걸로 제 나름대로의 학원생이랄 때 기타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2024년도 지금 1회니까요 1회차까지 출제된 걸로 보게 되면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기출되었던 필답형에 기출되었던 문제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제가 이 시험을 받던 저희 시대 때에도 약 한 5년 정도 1년에 3번 보기 때문에 한 15회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중복돼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을 초과해야 이제 같은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거나 이러는데 지금 빅데이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 1차 필기시험 본 거 있죠 과거의 적산이라고 하는 내용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또 출제 의향을 받았던 교수님들 그분들이 가지고 강의했던 어떤 강의의 내용들 가지고 플러스하다 보면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내는 것도 바쁜데 중복돼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예상입니다 하지만 굳이 스타일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합격하실 때는 2년 안에는 합격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중복돼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표준품샘에서 좀 시험에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용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학 부분에서 좀 나오죠 관리학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죠 자연공헌법이 될 때 법규에서 나온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필기시험 공부했던 내용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이라든지 시험 보기 시험 전 2주 전부터서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전거의 곡선 반경 같은 경우도 여기 규칙 규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애매한 게 조경사인데 이 조경사는 한 문제의 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간단한 것들 좀 봐주시고 갈수록 어렵게 나오겠죠 여하튼 5년 이내까지는 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조경사도 간단한 것들은 이름이라든지 조성 작가의 이름 그 다음에 별서라든지 별서종원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적산에서 나오는 과거에 적산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국내의 책들이지요 과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책들 보다는 그동안에 기출되었던 과거에 이 전단계에 나왔던 것들에서 비교적 좀 쉬운 상태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필요로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적용계획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적용계획 부분에서 나온 것들 적용계획에서 문제로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또 한 번씩 유형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을 계속 비슷한 거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니까 1차 필기시험 중에 계산했던 문제 있으면 그거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여기는 16만 명으로 해가지고 나온다 5년 이내는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8번 같은 경우도 관리학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관리학 부분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관리학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내용으로 문제를 좀 내겠다라는 취지로 적산을 빼고 지금 냈는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거는 따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잘됐다 잘못됐다는 넘어가고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어요 9번 같은 경우는 구조공학이라든지 또는 계획 부분 또는 설계 부분에서 좀 대두가 되는 문제들이죠 빗물바질이라든지 맹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차집식이라든지 집중식이라든지 배수의 체계들 이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거 내는 거 좋으니까 그런 그림 또 해서 나온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충해에 관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아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어려워지겠죠 더욱 좀 더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충해들 이것들 조금 더 아마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종에 대한 분류 이것들은 제가 한 다섯 문제씩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이 단풍나무과 그리고 현재 여기 참나무과 이런 건 과에 대한 이야기의 구분법이라든지 분류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목에서 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나무과 또는 감탕나무과 이제 뭐 이거 나올 때가 됐죠 감탕나무과의 수종 중에 뭐뭐뭐가 열매의 색깔 꽃의 색깔 뭐 이런 거 구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지 큰지에서 잎이 달린 이런 소지가 자색인지 자주색인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두 종 정도는 시험에 못 내죠 한 과가 그래서 한 과가 네 종 정도 이상이 되어 있는 단풍나무과는 이미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참나무과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앞으로 그래서 24년도 이래까지 지금 이번이 24회 2회차니까요 그 전에 나와 있던 거는 과감하게 애울 수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네 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과를 좀 집중적으로 봐줘서 구별법들 분류하는 것들 좀 봐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박원장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ировать